국회의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경북에서는 특정당 쏠림이 이어지며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경쟁이 치열한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고 여야 접전이 많은 부울경에는 중량급 인사가 잇따라 방문하며 표심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도 국민의힘이 국회 세종 이전을 제시하는 등 현안 관련 공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절대강세인 대구경북에서는 현역 의원이 대거 공천을 받은 데다 눈에 띄는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